여기 개코가 있습니다. 니코는 라인전이 시작하자마자 적에게 Q스킬을 날려 폭발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2레벨을 달성한 니코가 부시에서 E스킬을 날려 2명 모두 속박한 뒤 평큐평큐평큐평큐평을 때려 더블키를 달성합니다. 다시 한번 부시에 숨어있던 니코가 재빠르게 전멸 속박을 맞춰 적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라인을 압박하던 니코의 뒤로 보라돌이 메뚜기가 갱을 왔습니다. 니코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스킬 쿨을 돌리다가 카직스한테 탈진을 걸어줌과 동시에 레나타한테 Q2평타를 때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이에 분노한 카직스가 미스포춘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 그것도 없습니다. 아 너무 아쉽구만 바텀갱으로는 그와인 니코는 이에 호응하기 위해 부시를 뒤지기 시작하였고 수차례 부시를 탐색하던 끝에 적을 발견합니다. 상대는 니코를 쓰러뜨리려 했지만 미스포춘과 그웬이 있는 니코를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얘들아 어디갔네 우리팀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상대팀 니코는 궁극기에 탈진 그리고 속박까지 맞추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봤지만 멍청한 미스포춘은 결국 숨통이 끊어집니다. 이때 카이사와 레나타는 노폴로 남은 니코를 쓰러뜨리려 했지만 니코에게 패배란 없었습니다. 니코가 부시에서 속박을 맞춘과 동시에 레나타의 그랩을 피하면서 숟가락에게 밥상을 차려줍니다. 이때 카이사가 초속 25km의 속도로 달려들었지만 이를 알고 있었던 니코는 마지막 순간에 벨트를 사용하여 목숨을 부재합니다. 미드로 로밍으로 온 니코 이에 럭스가 뒤늦게 도망가기 시작했지만 니코의 발가락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기 먹잇감을 기다리는 니코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자 니코는 아래쪽으로 분신을 보내 혼란을 준 뒤 궁극기 벨트 속박 큐를 맞춰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쪼물딱 개 어거지로 땄다 니코가 바위계를 먹는 사이 뒤져버린 미스포춘 이에 분노한 니코가 빠르게 궁극기 벨트로 마무리합니다. 250년동안 수많은 전장에서 살아남은 니코 더 이상 니코를 쓰러뜨릴 수 있는 닝게는 이세카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넉스가 올텐데 오후. 5. 성공한는 를 시켜주고 있어. 결국 니코 서폿의 하드캐리로 게임을 승리합니다. 딜랑 1등이야. 끝!